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저녁에 오후시간이죠. 영화를 보고 그리고 만찬을 영화인과 함께한 것을 두고 영화를 볼 때인가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팝콘을 들고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 보고 있던 장면 그날 바로 북한이 방사포를 쐈다고 하는데 방사포를 쏜 것도 시간을 한참 뒤에 알리기도 했고 원래 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방사포를 쐈는데도 대통령은 영화를 봤고 그래서 영화 보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방사포 발사하는 시간을 나중에 뒤에 발표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방사포는 의례적으로 방사포 발사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고 그 일일이 다 반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쪽에 더 말리들어간다. 그래서 방사포는 과거에부터도 그 방사포 때문에 NSC 회의를 한다거나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다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사일은 우리가 매뉴얼에 따라서 반응을 하되 방사포는 거기 반응을 하는 것 자체부터가 북한의 페이스에 말리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의 안보관을 질타를 했던 것이 바로 드물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문재인은 이번에 서해공무원이 북한 쪽에서 희생당한 걸 보면 서해공무원에 관해서 문재인이 보고를 받고 그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다음 날 장군 보직 신고를 받았고 또 아카펠라 공연을 받던 것입니다. 전혀 언급도 없이 그러니까 방사포를 샀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국민이 정작 희생된 사건 그것도 끔찍하게 희생된 사건에서는 문재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태연하게 문화행사를 관람했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 문제인식의 대응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바라보고 또 국민의힘 쪽에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 하는 겁니다. 자 방사포 쐈다고 영화를 보지 말고 뛰쳐들어오라든지 말하자면 그때 영화 보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정작 우리 국민이 희생됐을 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 자신이 월북했다 그래서 뭐 빚까지 다 틀어가지고 주식 계좌까지 그리고 부채까지 이런 걸 가지고 개인금융정보를 공개하면서까지 개인에 이렇게 몰아갔던 게 결국은 청와대의 지시사항이었다. 청와대가 이걸 부각해라. 그러니까 개인이 자신이 월북을 부각해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우리 국민들은 충격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희생되는 걸 보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나중에 북한 김정은을 자극하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김정은에게 자극 주지 않으려고 자진 월북했다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진 걸로고 많은 국민들이 빨리 진상을 밝혀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더 떠오르는 것은 이게 유족이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니까 법원은 판결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는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함에 따라서 문재인은 지난 5월 9일 날 임기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관련된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돼가지고 적어도 15년 동안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관련해서 진상을 밝혀라, 진실을 인양해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은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임기 끝나고 전에 다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5년 동안 임기를 하면서 문재인이 있을 때 왜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진실을 인양하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아니 그것도 처참하게 희생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왜 15년 동안 비밀로 딱 보장, 보호받게 비밀로 딱 꽁꽁 묶어두려고 하고 그런데 세월호 사건은 빨리 해소해라. 세월호 사건은 빨리 규명을 해라. 이게 서로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진상규명도 하고 밝히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국민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걸 묶어두고 덮어두고 그래서 15년 동안 비밀로 하려고 한다. 그것뿐만 아니죠. 김정숙의 억감 논란, 청와대의 특활비 논란도 적어도 15년 이상 동안 공개하지 못하도록 밝히지 못하도록 비밀로 묶었다. 그러니까 국민이 정작 알고 싶은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로 꽉 묶어놓고 자기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게 나에게 유리하고 또 나에게 정치적인 자산이 된다거나 또는 무기가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마구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 문재인이다. 이걸 볼 때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에 일찍이 이런 대통령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김정은으로부터 또 북한 쪽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가 앙청돼서 한다 하는 비판을 받고도 가만히 있고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공세를 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 서해안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사실 이 미안하다 하는 것도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박지원이가 갑자기 대남 통지문이라고 해서 청와대 들고 갔고 그거를 서욱 당시에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서욱이 북한에서 아주 김정은이가 최고 존엄이 이런 발표를 해서 이례적이다. 잘못했다. 사과한다는 걸 없는 무과호, 무결점인 김정은이가 미안하다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라고 하면서 아예 거기다가 지금 포축을 맞춰서 칭송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진짜로 보낸 통지문인지 또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희생되는데 여기에 규탄하고 진상규명하고 그리고 응징해야 될 생각을 하지 않고 미안하다 한마디에 거기에 완전히 모든 걸 올인해가지고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걸 보면 지금 우리 국민에 대한 가치나 희생보다는 자기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지금까지 활동해온 게 문재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아주 가볍게 처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의 진실은 빨리 인양하라 그러고 정작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꽁꽁 묶어두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이게 오늘 문재인의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고 국민의 공정이고 정의고 이게 나라다 이렇게 주장했던 문재인이 정작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태도가 이렇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 이번에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진상이 하나 둘씩 드러난 걸 보고 문재인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물이고 대통령이고 정치 지도자였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주 참담함을 지금 지난 5년 동안 겪고 왔고 그 이후에 하나 둘씩 이제 그 사건들이 규명되고 드러남에 따라서 충격을 금치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서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